아직도 그 일을 하는가? 일수가 아니고 미라 이 배가 전주로요 학교 선사님까지 요런 배를 탔구만 마누라는 딸내미예요 호매 우리 딸내미들 나는 동식이 그 장은 호맨다 호맨 정진아 정진아 꺼내줘 뭔 놈에 고개를 잡았길래 너라고 그런 맺이 덮어놨을까 해 해무가 살살 오는구만 뭔 해무여 바다리 빨리 내려줘 아니 이 비싼 동포배가 마치 대놈배마다 누웠다오 이 배에서는 나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너희들 아버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